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 오 준다! 어? 안 내려간 거야? 어오 여기저기저기. 뒤쪽으로 오잖아. 뒤쪽으로 오잖아. 내려갔잖아. 내려갔잖아. 잡아 들어갔어. 내려갔잖아. 아, 떙벅터. 아까부터 날잖아. 그래, 너 무리하지 마. 무리하지 마. 무리하지 마. 어, 내려갈 수 있어. 자, 응원을 한 번 더 이제 내려갈게요. 자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제가 또 눈에 피로 온 거잖아요. 네, 해녀 집안이래요, 해녀. 한 번에 하자. 한 번에. 아, 대단하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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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달래로 갑니다. 딱 닿았어. 저 아니면 뭐 하시는지. 라면 꺼내보는다. 잡아. 내려갔어. 잡아. 보고 있다. 잡아라, 잡아라, 잡아라. 잘한다.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지? 잡았어, 잡았어. 우와. 잘했어, 잡았어. 잡았어?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? 잡았어? 잡았어, 잡았어. 30분 됐어. 30분 됐고. 우와, 대단하다, 다행히. 그렇게 쉬워 보여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.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조금 해서 하는 걸 보니까. 피가 흐르는 거.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. 잡았어? 잡았어, 잡았어. 우와, 대박. 소희 언니. 너무 좋아. 아, 거기 있었네. 그렇게 하는 거야, 그렇게. 소희 언니. 진짜 잘한다. 미쳐. 야, 박수 봐. 소희 언니 오늘 처음 와서 돌아다마서 몇 번 하나. 아이고, 아이고. 새롭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화이팅. 아이고, 잘했어. 잘한다. 잘한다, 진짜. 어머님이 물속에서 침 삼키라고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보고 침을 삼키고 잡으니까 되더라고요. 침을 삼키는 순간 여기서 퍽 이렇게 뚫렸어요, 귀가. 잘한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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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